안녕하세요. 가수 현진영입니다. 솔직히 어저께 잠 좀 설쳤어요. 너무 긴장해서요. 오금이 저린다고 해야 하나? 저 한 시간 잤어요. 웬만해서 무대에서 잘 그래도 안 떠는 편인데 불의 몽곡은 좀 심하게 떨려요. 팝핀현준 씨랑 김경호 씨가 가장 결제되는 아티스트인가요? 김경호 씨랑 팝핀현준 씨가요? 진영이 형님만큼 어떻게... 걔네들이 나한테 되나? 팝핀현준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한테는 비보이 직속 후배라 툭툭툭툭툭툭툭툭 이거 하극상인데요? 저하고... 날버리래요? 오늘 준비한 노래는 하춘하 선생님의 날버린 남자입니다. 저는 뭐 1등 이런 거는 사실 뭐 중요하지 않고요. 제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해요. 각오.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즐기면서 즐기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! 김 fark입니다. 이 먹인을 같은 Cyclops의 유형제이 저에게 기坦즈 가電이징 를 이용하ょ 사람이 약속하더라 강은 당신이 무증하더라 잡지도 못한 거 맞지도 못한 거 어쩔 수가 없더라 여자이기 땜 두 번째 무대 현진영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